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전을 책임지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입니다. 조지 워싱턴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치인? 잔소리가 심한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하던 청년의 사연. 그럼 진짜 MBC를 맞춰라.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올해로 18년째 안방 극장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죠. 지난 11월에는 개편을 맞아 눈에 띄는 시도들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프라이즈 시청자 여러분. 수지예요. 많이 놀라셨죠? 서로 닮은 듯 닮지 않은 이 두 배우가 한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다? 없다? 의원들은 최근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서프라이즈에서 소개되는 에피소드들은 정보 전달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개편 이후에는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데 좀 더 낡은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좀 더 두드러진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정치, 경제, 인물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고 뒤에 후반부로 갈수록 주로 과거 이야기를 시대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현 시대에 지금 시청자들이 볼 때도 어떤 울림을 주거나 메시지를 주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들을 소개한다는 점을 좀 인상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코너들이 개발되어서 선보이고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모두가 재미있고 신기한 얘기일 뿐이죠. 이 코너의 차별성을 좀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프라이즈의 팬덤, 마니아층, 두터운 팬층에 놀라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서프라이즈가 없는 일요일 아침은 상상조차 안이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작진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정석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프라이즈 없이는 일요일을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래 보다 보면 코너가 미묘하게 바뀐 부분들이 캐치가 되는 점들도 약간씩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개편 이후에는 익숙한 분위기, 톤의 매너는 유지를 하면서도 좀 호흡을 빠르게 한다 할지 아니면 다양한 자료 화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배우들이 나와서 재현하는 분량은 또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쇼폰 콘텐츠로서의 도약을 고민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촬영을 오래 할 수 없는 환경을 생각하면 제작진 입장에서도 조금은 촬영을 하면서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롱런하기에는 이런 쪽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쇼폰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다시 또 시청자층에 유입시키려는 노력을 한 겹 좀 보여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괜히 18년 동안 장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20대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는 약간의 또 서브컬처 감성을 갖고 있어서 너튜브 세대들에게도 이게 여전히 유효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해외 에피소드인데 누가 봐도 한국인 배경을 설정해 놓는다든가 이렇게 분장이나 어색함이 흐르는 그 재현의 분위기 이게 그 당시에는 완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고증이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 사실을 약간의 서브컬처 감성으로 담아냈다라고 하는 이 미묘한 엇박자가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이거 재밌는데? 라는 시선을 좀 끌게 만들었던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프라이즈가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을 주는 건 계속 함께해온 배우들이 있었다는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예컨대 김아영 씨 같은 경우는 16년째 출연을 하고 있는데 천재지변이 우리 때문이라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런대요?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김아영 씨가 안 나오는 서프라이즈는 저에게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오늘도 일요일을 이 배우들과 함께 있어라는 이런 성취감을 맛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서프라이즈는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코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는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언빌리버블 스토리 등 익숙한 코너들은 물론이고 서프라이즈 픽, 찐토리처럼 올해 새롭게 선보인 코너들도 방송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인상 깊게 보고 계신 코너가 있다면 어떤 코너일까요? 저는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서프라이즈 픽인데요. 새롭게 신설된 코너이기도 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제 구성했다라는 것도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첫 번째 사진, 피로 뒤덮여 자동차 한 대 살인사건인가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산에서 즐기는 공포체험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드라이브스루 귀신의 집이 탄생했는데요. 두 번째 사진, 사진 속의 제품은 미국에서 출시된 한정판 럭키박스라는데요. 유리병? 기차표? 휴지? 이게 뭐야, 쓰레기잖아! 이런 쓰레기를 판다고요? 성우가 설명만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사자들이 물고 뜯는 게 뭐죠? 사람 옷 같은데 서 설마! 아닙니다. 오늘의 피!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특별한 반성으로 시작된 감각적인 사업 아이템들이었습니다. 다른 코너들보다 실제 영상을 좀 많이 삽입화해서 좀 사실감을 높인다는 점도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만으로도 사실 프로그램 전체를 훨씬 더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서프라이즈가 MBC에서 방영되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원소스 멀티 유즈도 계속 꾸준히 추구해왔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런 코너가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사실은 온라인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찐토리 코너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코너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유일하게 스튜디오 녹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너는 다 네레이션, 재연배우들의 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수지 씨가 출연을 해서 네레이션도 하고 혼자서 1인 다 역을 하는 이 주인공은 누굴까요? 먼저 귀여운 여인 하면 떠오르는 그녀! 줄리아 로봇! 멋지! 피리우마! 들 번째 주인공은!! 와한 여인의 대명사자 디네스 베트로! 로미오!! 오! 러미오! 뭐 왜 안 나와요? 현빈 박보건 불러준다고 했잖아. 나랑 아란데? 그래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거야. 응? 괜찮아. 예컨대 에미넴과 샬를리즈 테론의 비교 같은 경우도 가시부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스타들의 음악이나 연기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배우와 또 래퍼가 아픈 가족사가 있었고 그 가족사를 어떤 방식으로 또 치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긍정적인 메시지까지 담아줬기 때문에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지루하게 좀 평평하게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을 잠깐 변주하는 그래서 일종의 심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찐토리가 상당히 잘 된 개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찐토리 같은 코너는 이 스타들의 이야기라서 흥미롭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십 정보, 연애 정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 가벼운 점은 아쉽더라고요. 저는 익스트림 서프라이즈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와우, 딥! 예, 스위티. 그곳에 살아야 할 거야. 왜 울어? 왜냐하면 너무 행복해, 딸링. 하지만. 그들 앞에는 참혹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2005년 그들은 모두 죽었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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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저는 그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있었다. 그들은 그가 없었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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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죽었지.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죽었지. 뜻밖에도 이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람들은 물론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 모두 APC 세계동 중 C동의 거주자들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침묵의 답이었다 1990년대 후반 정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몰래 침묵의 답을 위해 시신을 옮기는 현장이 발각되는가 하면 독수리에 의해 물어뜯기는 시신의 사진이 촬영되기까지 한다 20명의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저주받은 아파트라 불리게 된 그랜드 파라디 타워 현재 이 아파트는 관리조차 되지 않은 채 흉물스러운 폐허로 전락했으며 인도에서 유령을 볼 수 있는 10대 장소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에피소드마다 숨어있는 작은 반전이 있거든요 그것도 흥미롭고 그리고 영상 자체가 완성도가 높거든요 배우들이 유난히 익스트림 서프라이즈에서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몰입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개편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네 저는 942회의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코너의 어느 자매 이야기 편이 굉장히 최근 본 것 중에 제일 흥미롭게 봤었는데요 1933년 프랑스의 작은 시골마을 내 저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변호생 누넬 랑슬랭의 부인과 딸 피해자는 변호생 누넬 랑슬랭의 부인과 딸 택에서 일하던 한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크리스틴 파펭과 레아 파펭으로 이의 사건은 그들의 이름을 따 파펭 자매 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되는데 그들은 왜 주인 모녀를 처참히 살해한 것일까 흥미롭게 봐주세요 에피소드 사거리 맞죠? 내가 하녀라는 이유로 복종하며 살아야 했던 팝팽자매. 그들의 유일한 낙은 역할극이었다. 어떻게 보면 되나요? 당신의 팝팽자매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여기 뭐 하는지? 여기 뭐 하는지? 와우, 지금 우리 주얼리 박스에 닿아야죠? 우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신랑해라! 왜? 뭐 하는지? 팝팽자매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해 주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만다. 그 팝팽자매가 살인은 저질렀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그런 서사를 굉장히 좀 촘촘히 잘 보여준 에피소드이기도 했고 어떤 그들의 입장과 심리 묘사도 굉장히 뭐 연기적인 측면이나 연출 측면에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피소드 후반에도 이 사건을 얼마나 사회적으로 다각적으로 보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었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하측민의 저항 정신이 드러난 거다. 또는 어떤 그 언니의 감정이 동생에게 얼마 전파되면 어떻게 그 범죄 성향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941화에 그 대화를 엿들어라 편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테레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전작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그 테레민이 도청장치까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정치 사상범으로 분류되어 사형을 선고받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탄광에서 노역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그는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기장치 없이도 작동하는 도청장치를 개발하라는 것이었다. 테레민은 소령군의 협박 속에 죽기 살기로 도청장치 개발에 매달렸고 그렇게 7년 만에 그들이 원하는 도청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 이 사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점도 실은 있었던 회차이기도 했어요. 뭐였냐면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네레이션이 나오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1992년 자신의 발명으로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방문에 함께 음악을 했던 동료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왜 당신이 피해를 입혔던 국가에 다시 가서 옛 친구들과 재회를 했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 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앞서 나왔던 정보들 그러니까 테레민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희석돼 버리는 결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네레이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런 역사와 개인이 얽힌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네레이션의 메시지를 조금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에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더욱 생생하게 전해주는 성우들이 활약을 하고 있죠. 이번 개편에서는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찐토리 코너의 MC로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서프라이즈에 합류한 연예인 진행자이기도 한데요. 의원들은 이수지 씨의 활약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수지 씨가 저는 희극인으로서 그 에피소드를 어색하다면 어색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킨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에미넴과 샤를리즈 테론의 회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미넴을 가지고 어느 유일을 하더라고요. 에미넴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좀 일찍 하시려니까 창피하세요. 빨개져가지고 뭐 다 아실 테니까 에미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가지 마셔요. 당신 아들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이라고요. 나처럼 자유로운 영혼에겐 이 집은 너무 좁아 잘 살아 에미넴 에미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니 에미넴 에미한테 말을 해보렴 이런 것은 저는 이수지 씨가 잘 살렸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사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감정의 기조를 잘 유지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편된 지 얼마 안 된 신설 코너인 만큼 이수지 씨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잘 짜여진 구성과 대본을 만들어주신다면 시청자들에게 이제 흡입력을 제공할 수 있는 코너로 거듭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이수지 씨가 굉장히 꽁트 연기도 등하지만 저는 이분이 진행에도 어느 정도 소질이 있으면서 딕션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소문난 바람둥이답게 오나시스에게는 오랜드의 연녀가 있었으니 세기의 디바로 불리던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 오나시스는 그녀와 수시로 만나는 것도 모자가 신혼지 바로 옆에 마리아 칼라스의 집을 마련해줬다. 와이프 집 옆집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이번에 새롭게 발견했다는 의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텔러들 우리가 생각하면 출발 비디오 여행에서 김경식 씨나 김재우 씨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주로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스토리텔러로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그걸 듣고 이런 코너들로 우리가 인식이 좀 박혀있기 때문에 이수지 씨처럼 이제 여성 연예인이 스토리텔러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새로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성 스토리텔러를 기용으로 하고 육성을 하는 것도 앞으로 길게 봤을 때 분명히 이제 프로그램에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서프라이즈의 특색이 성우의 나레이션 그리고 재연배우들의 연기잖아요. 그 장치를 이수지 씨가 혼자서 분장 그리고 연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프라이즈 팬들로서는 어색하죠. 서프라이즈 분위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지 씨가 합류한 지 이제 한 달을 간 넘겼잖아요. 프로그램에 녹아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수지 씨가 이끌어나가는 찐토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재미를 선사할지 저희도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리가 있다면요? 저는 부디 천회 기념 그리고 20주년 기념 방송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그런 코너들이 있었던 거는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장치들을 사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오래 하면서 이렇게까지 칭찬만 하는 프로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편에서 시청자들 옆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면서 오래오래 남고 싶다라는 진심이 되게 읽혀져서 칭찬만 많이 한 거거든요. 그 마음 잘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도 더 애정어린 비판으로 더 충실하게 응원하고자 합니다. 새 단장을 마친 신비언TV 서프라이즈가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